버려졌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? 버려지지 않았다면 똑같았겠지. 그 폐철길에 기차가 계속 다녔다면 이 놀이공원이 폐장하지 않았다면. 그저 그런 기찻길 똑같은 놀이공원 아니었을까? 버려졌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이따 몇 시에 만날까요? 아직 촬영 중이라 끝나고 연락할게요. 기다릴게요. 안 움직이는 회전목마는 또 처음이네. 왜 방심해, 놓지도 못하게. 잡아달라고 한 적 없어. 그러니까. 그거 하나 기다리는데 그걸 안 해주네. 어차피 들킨 거 숨기기 싫어. 내가 너 좋아하는 거.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? 맞다니까. 사람 말을 안 믿어. 네 말이니까 못 믿는 거야. 한두 번씩 내가. 또, 또 사람 아프게 말한다. 나는 더 상처받기 전에 사진이나 더 찍으러 가야겠다. 또, 또 사람 아프게 말한다. 또, 또 사람 아프게 말한다. 안 봐야겠다. 그리고 또 사람.